여수 해양경찰서는 여수항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7척에 계류줄이 끊어져 한꺼번에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해양에 따르면 28일 새벽 4시 46분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부두에 정박 중이던 299톤급 유조선 A호가 부산에 유류수급차 출항하려고 옆 선박 선수줄을 첫 번째 계류되어 있는 배에 연결하고 출항 준비 중 계류줄이 장력에 의해 끊어지면서 계류된 6척과 함께 장군도 방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해양은 현장으로 구조세력을 보내 장군도 해안으로 밀리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 A호 선장으로 하여금 비상투묘 조치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각 유조선 선장 등을 수배하여 해경구조대 보트 이용 표류선박에 이송 완료 후 안전조치로 우두리 물량장에 무사히 입항 조치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지만 구조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표류선박들이 해안으로 밀려 좌초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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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